같이 놀아 먹어 경인이 이모가 준거야 어릴께 아빠가 거기 갔다 왔을 때 그 가치관 이모가 준거야 맛있어 현준아? 어때 현사도 맛있니? 어때 그거 고소해 현준아? 응 현준아 원래 땅콩 같은 거 좋아해? 응 안 좋아하는데 그건 맛있는 거 같아? 응 너 먹었어? 응 응 오빠 마지막엔 내가 다 먹은다 왜? 응 다른 거 먹을게 다시 다른 거 먹을 거야? 어떤 거 갖고 와봐 어떤 거 먹으려고 아몬드 그 아몬드 있는 건데? 응 뜯어봐 그게 찍찍이로 돼 있어서 뜯으면 쉬워 현준이 뜯어봐 어디에 끼고 있어? 거기 현사가 잡고 있는데 낚지 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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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же 둘 감사합니다.